글쎄, 얼마 전엔 BTS한테 피처링을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야. BTS 알지? 뱅탈 수준은 딱. 아, 내가 옛날엔 걔네들이랑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. 아, 내가 전국도 돌 때 얘기 있었나? 어, 했어, 했어. 아까 다 했어. 암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고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래서 지금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야. 너 근데 가수라며, 게스트하우스는 왜 차린 거야? 어? 어, 그게... 게스트하우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? 내가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키워보고자 인수했지. 아, 그랬구나. 야, 우식이 너도 성공했다. 아우야, 성공은 무슨... 그럼 넌? 넌 어떻게 지냈어? 나? 어, 나야 잘 지냈지.